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9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0년 한 해 험난한 한 해였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한번 12월 9일 수요일 밤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에 모든 우리의 행적들을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때로는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던 것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어서 남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올바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직장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다 지켜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신령한 고생 땅의 축복을 주시어서 이 세상 애국의 모든 재앙을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깨닫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지 믿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양식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회복하신 에덴 동산 이란 제목으로 수요 3일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7개의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으로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바로 아담 타락 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6천년 전 아담과 하와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 할 장소인 것이죠 게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성도인 우리가 회계의 두루마기를 빨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게시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타락 후 닫혀졌던 이 에덴 동산의 문을 예수님이 오셔서 활짝 열어놓으셨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게시록 2장 7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또 게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안에 더러움 욕심 그 미움 질투 다 이기는 자가 다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첫사람 마당과 똑같이 동산 안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사복음석 가운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중요 행적지를 가리켜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단어 헬러 캐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캐포스는 정원 또 동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지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캐포스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동산은 무슨 동산입니까 겟세만의 동산을 가리켜요 또한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캐포스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골고다 언덕이죠 이 골고다 언덕을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 있는지라 그랬죠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진 곳도 동산 안이라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돼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기 있어도 동산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새 무덤이 동산 안에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주 깊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중요 행적지를 특별히 동산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바로 과거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구속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용된 헬라오 캐포스 동산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겟세만의 동산은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계획을 수립하신 장소죠 또 골고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장소죠 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생명의 장소죠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장소마다 요한복음은 헬라오 캐포스 동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회복하신 에덴 동산의 역사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장세기 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시 돼 내가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일문일답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타락한 후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숨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적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회복시키셨습니다 겟세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어짜다 란 뜻이죠 또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죠 겟세만의 그 단어 그대로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며 기도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몸을 쥐어짜 이 겟세만의 기도로 끊어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겟세만의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순종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결국 불순종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심으로써 회복시키셨습니다 겟세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을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호소하셨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심하셨죠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건 어려운 순종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개셀만의 동산에서 승리하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에덴 동산은 결국 패배의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또한 개셀만의 동산에 올라 회복시키셨죠 그렇다면 이 개셀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승리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 말씀이 온 인류를 향한 승리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왜 승리의 음성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세 제자 기도에 실패한 이 세 제자를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소망의 말씀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구속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그 길을 너희도 함께 걷게 해주마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즉 개세만에서 선포하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승리의 선포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설사 지금 당장은 너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실패했지만 머지않아 나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걷게 해줄 것이다 미래를 보고 그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실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은 현재 실패한 내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미래에 마침내 승리할 내 모습을 보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따라서 이후에 지셨던 십자가 또한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골로세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진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장세기 2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어 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타는 무슨 뜻입니까 심다 씨앗 등을 심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planted a garden 그랬어요 동산에 심었다 하나님은 여기에 왜 짓다 에덴 동산을 짓다 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에덴 동산을 심는다 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에덴 동산은 다름 아닌 내 안에서 심겨지고 또 자라고 또 키워줘야 할 우리 믿음의 동산 신앙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에덴 동산은 보이는 이 땅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각자 내 마음의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시면 대저 나 여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와의 동산 같게 하연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 보시면 에덴의 뜻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바로 기쁨 즐거움 감사 창화의 소리 찬양의 소리 이것이 에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신 아담의 마음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에덴 동산 자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아담의 마음도 히브리어 나타로 에덴 동산 안에 심어져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사명이 있었음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 가기 전에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해 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의 역사 에덴 동산의 역사는 나의 신앙이 천국 신앙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타처럼 내 신앙이 천국 신앙으로 다 자랄 때 완성될 때 성숙해질 때 그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 에덴 동산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1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 내가 무엇으로 비할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체전에 겨자씨를 심었다 체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오 캐포스 정원 동산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실체는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에덴 동산 동산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포스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체전 즉 자기 동산에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 이 말은 바로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심으신 역사의 재현인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이 비유에 담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과정과 원리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어 나타의 원리에요 씨앗으로 심겨져서 일정한 기간 은혜의 단비를 맞아 계속해서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원리 따라서 예수님도 이 천국을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천국을 향해 내딛는 우리의 첫걸음이 이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아 보여도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국량이 크고 넓고 점점 깊어져서 모든 생명체를 품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생명나무를 중앙에 둔 에덴 동산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수준까지 내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 가야지만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율을 통해 여러분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구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큰 나무로 키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량한 혀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잠원 15장 4절은 말하고 있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의 열매가 생명나무 실과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 독이 들어있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하여서 내 신앙의 나무 그늘 아래 모든 영혼이 들어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참 안식처의 인격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자신의 신앙 키우기 바쁘죠 나만 돌아보기 바빠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점점 자라서 이제는 남에게도 따뜻한 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도 생명나무 실과 주워 먹게 하고 결국 모든 영혼들을 깃들일 수 있는 참 안식처로 내가 성장할 때 그때 내가 천국 에덴동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일어놓으신 이 에덴동산 의 길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진정한 천국의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루신 기도에도 순종에도 승리의 도를 각자의 삶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가운데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복락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수요일 밤 이렇게 각 가정 선전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의 겨자씨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말씀의 물 기도의 물 성령의 물을 계속 받아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수많은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 수많은 영혼들을 다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처들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각 가정가정이 신령한 에덴동산으로 회복되어져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빛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돌아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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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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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같이 봉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수요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 주시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또한 실패 가운데 재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소망의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리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악으로 재앙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또한 모든 불신자들까지 아버지 아버지 생명나무 실과를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도 진정한 에덴 동산을 회복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은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넉넉한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제 12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죠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직장 학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 힘쓰는 남은 3일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일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찬송 내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붕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수혜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